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 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. 다만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불참 입장을 계속 고소한다면 여의정협의체만으로라도 우선 출발할 수 있다고 한 대표는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, 여당이 의료 대란을 풀기 위해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나고 반문하면서도 여야 의정협의체가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